배우분, 어떤 분이 예진아씨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별명 붙여줬는데 저희 팀의 트레이너쌤이 그 성격이 예진아씨는 안 어울린다고 예진아이씨라고 바꿔줬어요. 저도 이제 막 올라온 것 같아서 아직은 좀 불안한 것도 있고 해서 기본 밸런스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왔어요.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건 부상 당하는 거 제일 먼저 신경 쓰고 있고 그래서 굳은 일 먼저 포화해주고 팀에 강선이가 없고 슈터가 없다보니까 찬스나면 써주려고 하고 있는데 참 안되네요. 의도하진 않았는데 팀 선수들이 다 잘 넣어준 거 아닐까. 우리은행은 좀 저희 팀보다는 빅맨이 조금 어고 다 외곽에 추천스를 많이 보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빅맨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3점보다는 드라이빙을 좀 위주로 주는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. 네 든든하죠. 슈터가 싸도 리본은 좀 책임지고 저 잡아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안 편해요. 저요? 저는 지금 제 자리가 딱 맞는 것 같아요. 다른 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. 수비.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더 잘하고 싶고 안 들어가도 쏴줘야 로테이션이 좀 잘 도니까 제가 조금 더 쏴줘야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